월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-7-Chillin입니다. 월스쿨, 저는 24-7-Chillin입니다. 이제 힙합, 아르바이트, 블랙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. 그리고 제 채널을 만듭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확실히 베트남에도 드릴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곡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그 뮤직비디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좀 힙합 이런 거 좀 많이 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난 뮤직비디오가 있죠. 그 파비오 포린하고 알리샤 키스와 카니어 웨스트가 출연하는 City of Gods 뮤직비디오가 그저께, 녹화시간 기준으로 그저께 풀렸는데 지금 뭐 소셜미디오나 이런데 난리가 났더라고요. 특히 뉴욕 드릴 같은 경우는 팝스모크가 아주 대체불가적인 아티스트가 되었지만 팝스모크가 사망하고 나서 그럼 뉴욕 드릴의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파비오 포린이 됐단 말이죠. 파비오 포린은 저도 굉장히 팬인데 파비오 포린의 그 성장 속도를 보면 확실히 미국의 이제 트랩이 더 이상 주류의 랩 음악이 아니다.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. 드릴이 점점 트랩의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소개할 소우세븐의 새로운 곡 디커드 라이프 린3 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이 지금 올라와서 제가 이거 듣고 깜짝 놀라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. 소우세븐도 드릴 음악에다 랩을 합니다. 자,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우세븐의 목소리도 딥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. 확실히 좀 남성성이 강한 목소리를 가진 래퍼들이면 드릴 비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거 같아. 이렇게 드릴 음악이 이렇게 부드러운 섬세한 음악은 아니잖아요. 좀 거칠고 러프한 느낌이 많은 음악 장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소우세븐의 드릴 음악을 듣고 꽤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. 가사는 제가 지금 올라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음악을 듣고 그냥 좀 날것의 그 느낌을 이해하면서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소우세븐의 디코 라이프 린3 피처링의 킬러비입니다. OK, let's get into it. 이제 베트남도 드릴의 시대가 왔습니다. 드릴의 시대. 전 드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변칙적인 하이햇 드럼 소리 있잖아요. 나 이게 너무 좋아. 좋아요. 잘 어울리네. 와, 소우세븐도 전 드릴 갖고 올 줄은 전혀 예상 못 했는데. 그 특유의 드립프로우를 잘 이해한 것 같아. 주인공에서 aquatic 이렇게 노래로 hören speaker 후 тоже увид Hasan drauf 야 이걸 또 싱 잉랩으로 푸네 후후후후후 이건 바이브가 좀 특이하다 소우 세븐이 시깅 랩 할 때는 로컬 바이브도 많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드릴 비트야 재밌는 음악이 나오네 이렇게 약간 스타카토 식으로 끊어서 랩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DC OD 라이프 이 래퍼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되게 특이하다 녹음할 때 래퍼들 목소리에 하울링을 주니까 더 좋아 오히려 랩이 되게 소프트하게 들리면서도 듣기에 담백해요 좋다 이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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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신의 크루인 DCOD 예 그걸 계속 외치네요 근데 이거 비트가 너무 좋다 아 저는 이게 계속 들려오는 하이엣 소리 리듬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너무 중독적이었어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소우7도 이제 드릴 비트에 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초창기 그러니까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한 3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3년 전에는 막 영국 드릴 리액션 비디오도 막 찍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드릴 음악을 알게 됐고 드릴의 매력이 푹 빠지게 되는데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드릴은 이제 뭐 전세계적으로 핫한 랩 음악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약간 드릴이 많은 아티스트들한테 이제 보편화? 대중화가 되면서 뭔가 여러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드릴 음악이 약간 좀 빌드업 되는 느낌도 있는데 이건 되게 신선해요 미국 래퍼들 중에 막 드릴 비트에다 singing rap 하는 래퍼들의 랩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기는 하지만 드릴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하드한 드릴 랩 음악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소우 세븐처럼 이렇게 좀 로컬 바이브 베트남 로컬 바이브가 있는 singing 랩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좀 신선한 일입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드릴 음악을 또 새롭게 재정립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이 상당히 괜찮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랩 플로우를 소우 세븐이 가져온 것 같아서 되게 잘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-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